오늘도 사모한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영혼을 죽인 일곱 가지의 죄 이렇게 얘기하러 두 번째 시간을 마주했는데요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잠원 2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잠원 23장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영혼을 죽이는 일곱 가지 죄 시리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시기의 죄 이렇게 이기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영어 표현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크랩 멘탈리티 크랩 멘탈리티 뭐냐면 개를 양동이에 넣으면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개들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올라가는 개를 또한 밑에 있는 개들이 잡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너도 빠져나가지 못해 이것이 이제 개 멘탈리티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이런 것이 있는 것일까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시기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즐거워하는 이들을 보면 슬프고 또한 슬퍼하는 자들을 보면 기쁘다면 무엇이죠?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키네스가 시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요 이런 거죠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 왜 그렇다고요? 시기심이 들면 사람은 그렇게 병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배아픔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철학자죠 인만요의 칸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엇이 있다 이것도 역시 악한 인간의 본성을 통찰한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불행한데 기분 나쁘지 않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죠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심리 안에는요 또한 악한 본성 안에는 내가 좋지 못하면 내가 갖지 못하면 너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잘 안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기심은 악한 인간의 본성이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열매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탄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질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시기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 끌고 또한 우리를 결국에는 죽이게끔 만드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시기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기심을 버리는 것이 옵션일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시기심 절대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앞장에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거듭나기 이전의 우리 육신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시기심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3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거듭난 사람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 시기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생명력이 있는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신겨졌고 또한 새로운 영이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이 본성과 열매들을 극복하고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그 본성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시기심이 극복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거듭난 줄 알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경우에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시기심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되는 사람들을 결코 가만 놔두질 못합니다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도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우울로 바뀌고요 슬픔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시기심이 극복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시기심을 버리라 그러면서 2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미야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시기심이 있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젖 즉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그의 영혼이 자라고 건강하여 지면 결국에는 이 시기심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영이 어리기 때문에 모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이 더 강한 겁니다 육신의 본성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에 의해서 그 사람이 휘둘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동전서 3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동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났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반면에 육에 속한 자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을 말하죠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아이들의 특징은 시기심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있어요 어제 이제 목사 밴드 모임을 하고 나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 어린이국 담당하신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프라인 예배를 하고 나니까 달라진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티격티격 싸우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프라인이 되니까 애들이 뭐 티격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종종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잖아요 대답이 그거예요 애들이잖아요 애들이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분쟁과 질투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육신이 속한 시기인지 육에 속한 시기인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내 안에 시기가 있다 를 발견을 하는 사람 그리고 경구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정말 이 시기심을 극복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거듭났는데 이제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말씀에 즉 이 젖에 반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혹시 시기심이 있으십니까 결코 그것을 과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의 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구보사도는 이 시기와 경쟁심을 함께 언급을 하죠 왜냐하면 시기심은 경쟁심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야구보사 3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 경쟁이라는 말 그리고 경쟁자라는 말이 라이벌이죠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리버라고 하는 강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쟁자는 누구냐?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내 분야에 있는 사람, 나와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 나와 같은 어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 그들이 경쟁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라이벌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심은 언제 오느냐 나와 전혀 다른 사람에게는 시기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이 나보다 좀 더 앞서간다거나 나보다 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바로 이 시기심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평사원은 회사의 사장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평사원은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주각을 나타내면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결혼했을 때 나는 결혼하지 못했어요 결혼을 하면 축하할 일이잖아요 친구가 아휴 정말 결혼을 했구나 그리고 아이를 낳았구나 축하해 줄 일인데 왜 마음에 축하해 주지 못할까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시기는요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정말 축하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지는 것입니다 우울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오히려 마음속으로 기뻐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병든 영혼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탕자 이야기에서 그런 경우가 심지어 형제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랑 완전 다른 분이죠 누구에게 심을 갔냐면 돌아온 동생에게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심지어 분노합니다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맞이해 주고 정말 그렇게 환영해 줍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집에서 정말 슬퍼했던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형이고 또 하나는 그 집의 살찐소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찐소를 잡아다가 동생을 이 둘째 아들을 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은요 집 안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동생에게 그렇게 쏟아 부으며 환영해 주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동생을 위한 요란스러운 환영의 소리들 동생을 위해 베풀어진 모든 잔치들이 낭비고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어떤 옳고 구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기심입니다 내 것이 그 얘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동생을 위해 죽은 살찐소와 함께 소비된 모든 재단들이 다 내 건데 동생에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기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시기심은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미움과 슬픔에 지배당한 불행한 영혼의 마음이다 이것이 시기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슬프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건 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잘 돼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슬퍼하진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기뻐했던 뭔가 좀 기분이 좋았던 그것은 무엇이죠? 그것이 역시 시기심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사람이 잘 안 되어서 잘 됐다 라고 기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가 성공하고 형통해서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진 않았습니까? 나의 형편에 대해서 나의 위치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면서 슬퍼한 것이 혹시 시기심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만일 자신이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우리의 영혼에 시기심이 어느덧 심투해서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시기심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는 축하해 주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배 아픈 것이 바로 이 시기심이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자기가 행복하려면 상대방이 불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자기의 사랑이죠 이 시기라는 말의 단어가 영어로 envy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envy는 무슨 뜻이냐면 자세히 보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 안에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것이 시기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에서 그 시기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한 시선이다 악한 시선 가늠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탄과 악한 시선 이거 시기예요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우리의 인간의 부패한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거예요 눈이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다른 누군가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시기를 악한 시선으로 번역했을 때 떠올려지는 사건이 하나 있죠 어떤 사건이죠?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바라봤던 그 시선이 바로 그 악한 시선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아에서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앉으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이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놀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주목했다라는 부분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주목하는 것 악한 시선 이것이 바로 시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누가 문제죠? 첫 번째 제가 볼 때는요 그 여인들이 문제입니다 왜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시기심을 발동시킵니까? 왜 그 여인들은 그런 노래 불렀을까요? 아니 부를 거면은 사울에게 가서 부르고 다윗에게 가서 부르고 각각 할 것이지 이거를 같이 부르니까 천도 대단한 건데 만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아니 그걸 왜 모를까요? 여인들이 문제입니다 여인들이 또 한 가지는요 그 영광을요 아니 하나님께 돌려야죠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구나 마땅히 하나님께 찬성을 드릴 것을 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이런 상황들이요 결국에는 이 사울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시기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뭐예요? 왜곡된 팬심이 팬심이 사울의 육신의 본성인 이 시기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탄이 그 뒤에서 아마 분명히 그 둘 사이를 갈라놓게 하려고 온갖 생각을 집어넣었을 거예요 교묘하게 사탄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넣는 데 달인입니다 사탄은 누구라고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의 압이니까 얼마나 속임수와 거짓에 능숙하겠습니까? 그러나 설령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했다 하더라도요 마음을 지켜야 했던 것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아무리 그랬어도 사울은 마음을 지켰어야 합니다 사울은 들려오는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나라를 빼앗겠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나를 넘기셨어요 그가 제대로 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에 사울은요 이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감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여서 이렇게 되었구나 회개하면서 돌이켰어야죠 그런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날 이후에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참 불행합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온 인생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윗을 죽이는 데에 올인합니다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지금 불레색과 전쟁이 해야 될 시기에 지금 다윗을 죽이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아주 피참하게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시기는요 사람의 인생을 서서히 파멸시킵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놔둬서는 안 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를 썩게 한다 시기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의 삶을 원하고요 그것을 갖지 못하면 결국에는 붕괴하고 분노합니다 시기는 악한 것인데 그 악을 선으로 선용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시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다 그렇진 않겠지만 누군가를 시기하는 대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대상 내가 시기하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다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시기할까 내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 진짜 숨겨져 있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로하여금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나로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나로하여금 밤을 새돌아가는 그 진짜 동기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 다른 무엇인지는 시기를 하는 그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시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그것을 나는 그거를 원하는데 나에게 지금 없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하는 대상을 보면 내가 사실상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로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깊은 곳에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참된 동기가 정말 맞는지 진실성을 검증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가 그리고 하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 섬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탈진하게끔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 나로하여금 그렇게 끌고 하는 그것은 뭐냐는 것이죠 정말 이 일이 중요하다면 내가 아닌 더 나은 사람이 이 일을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한다면 순수한 동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되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동기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까 시기는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무엇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시기심이 나타난다면 내 안에 진실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배 아파하는 상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지도자들 또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시기심은 이 유혹은 비켜갈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어요 18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1차 대각선 운동의 주역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관찰을 했어요 놀랍게 하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흥의 역사와 동시에 뭐가 나타났을까요? 악한 영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특별히 시기와 질투가 함께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조지 위필드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어떤 이들은 자기가 그 중심에 있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다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단점을 밝혀내고 그렇게 비판하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부흥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한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소논문을 작성해서 이것이 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그렇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은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신 데 있어서 자신보다 더 많이 사용하시는 다른 목사들에 대해 시기심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흥이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에게 속한 영예를 그들에게 돌리기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점든지 많든지 다른 점들에서 우리보다 훨씬 못한 자들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처럼 큰 영예를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못마땅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부흥의 역사와 함께 시기와 질투가 함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있는 이유는요 뭐예요? 내 안에 뭔가 다른 우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 지도자들이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도 그런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이 시기심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은 결코 그렇지 않지만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다른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은 다른 권사님들에게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리버에서 같은 강에서 물을 마시는 자이기 때문에 시기심은 거기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해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나면 거기에 우리에게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집어넣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이 어둠의 악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저평가하는 일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야구부서 3장 14절에 이 시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3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악마에게 속한 것이 시기이고 시기심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외국된 자기 사랑의 아주 독한 열매가 시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주셨죠 그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성모독이다 우리의 율법체계를 깨트렸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마가복음 15장 10절이에요 그 빌라도는 대대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을 죽이는 그 동기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가만히 놔두면 예수님도 죽음에 넘겨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심을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 지키고 말씀으로 악한 영과 악한 생각에 반론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교만에 대해서 이야 나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할 때 교만이 막 올라올 때 말씀으로 뭐라고 하라고 했죠? 나는 정말 티클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대답하라고 했잖아요 반론을 제기하라고 했죠 동일합니다 시기심이 침투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봤을 때 악한 시선으로 뭔가 부러움을 넘어서서 악한 시선으로 변질될 때 생각 속에 마귀가 계속 그것을 심어주거든요 제가 너의 것을 빼앗아 간다 빼앗아 가면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거 라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일이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해야 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수 3장 8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블로파, 개바 분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구한 만큼 자기의 삭스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욕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치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하는 시기심이 들어왔을 때 마귀에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욕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전혀 먹히질 않네 말씀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사단에게 말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과 함께 기뻐해 주라 정말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 주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친구가, 동료가, 이웃이 슬퍼할 때에 진정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에 정말 함께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잘 됐다 축하한다라고 마음을 다해 주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시기심이 들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물리치고 반대 정신을 순정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좀 더 오늘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라는 단어가 좀 독특한데 아까 악한 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기는 근시안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자, 한 번 다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시기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이게 시기에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 사월과 다윗 기억나시죠?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기예요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월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뭐예요? 이야, 천국만마같은 전쟁을 아주 탁월하게 이끌어가는 장수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동력자고 정말 귀한 인재죠 인재 자, 근데 시기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어요? 나라 전체와 그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요 나와 다윗의 관계로만 관계를 확 좁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놈이 나를 쫓아내겠구나 이런 식으로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이게 시기예요 시기 그래서 그 사람과 나의 좁은 관계로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는 이 시기가 아니라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나에게 붙여주신 너무나 귀한 동력자구나 나에게 없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나의 약점도 보완해주고 서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을 주셨네 라고 생각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시기로 말미암 우리 시야가 좁아질을 할 때마다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고 전체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하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시기합니까? 나와 그 사람만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마음의 시기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7회국기 35장이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를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가져오냐면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청색실, 홍색실, 가는 모시실 그리고 염소톨 이런 걸 다 가져와요 하나님이 명하하신 거예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누구는 금을 가져옵니다 누구는 뭘 가져와요? 염소톨을 가져와요 자 시야가 좁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금과 염소톨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금수저인데 나는 염소톨 인생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인데 시기는요 나와 그 사람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면서 비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염소톨의 기능이 너무나 중요한 기능이에요 성막에 있어서 어디에 있을까요? 성막을 덮을 때 여러 겹으로 덮는데 두 번째 덮는 성막을 덮는 것이 염소톨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의로 덮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염소의 피 그거를 덮어주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다라는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이거는 염소톨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 보식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있어요 다섯 달란트 있어요 각각으로 보면 그 달란트 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됩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둘을 비교했으면 나는 왜 두 개 주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기억하고 정말 열심히 섬겨서 두 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돌아왔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섯 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도 또한 두 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동일한 칭찬을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중 너무나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요 다섯 달란트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 기왕이면 다섯 달란트 좋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을 분명히 다 가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안고 싶습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 지금 알고 구하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죠? 십자가를 치는 것이었죠 바로 순교였습니다 아더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사무엘 사무엘상에 나와있는 다윗과 사월의 이야기를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왕궁으로 갔고 왕으로 부른받은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각종 이익과 혜택을 누린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자리의 혜택은 자리가 초래하는 무거운 책임과 그런 자리에서 만나게 된 더 많은 유혹들로 인해서 상쇄가 됩니다 다윗은 베들렘의 들판이 있을 때가 사월 왕의 궁정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양해를 지키는 일이 사월의 시중을 두는 것보다 훨씬 더 덜 힘들었다 다윗은 푸른 초원이 있을 때 다윗은 그를 시기하는 조신들 궁정의 부자연스러운 예절 그리고 군주가 던지는 창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섬리로 주어진 본인의 위치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와 공동상속자가 된 우리가 어째서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게 관심을 두느냐 어린 다윗이 받았을 질투와 시기와 그가 받았을 스트레스와 고통 그 어마어마한 나중에 받을 그 유혹과 시험을 안다면 함부로 다수 달런트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며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뜻 가운데 섭리하시고 안배하신 거죠 저는 시기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15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된 거 얼마 안 됐네요 15년 전에 이 시기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나님 저는요 사울처럼 되기 싫습니다 저는 다윗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이 사울의 마음이 얼핏 얼핏 들 때가 있어요 먹기를 하다 보면 더 잘하신 분들 뛰어나신 분들 보면 좋으면서도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그 숨겨진 시기의 마음이 있는 걸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름이 다윗인데 모습은요 사울과 더 비슷해지는 거야 이름을 사울로 바꿔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거 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하나님 저 사울되기 싫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다뤄주세요 이런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때 교육부에서 사육자 리트리스를 갔습니다 그 어떤 그 말을 찾아가는데 6.25 전쟁 때에도 괜찮았던 마을이라고 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뭐 산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길이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언덕길과 약간 고불고불한 길이고 한쪽은 그냥 평지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했더니 인도해 주신 전수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갈래로 갈렸지만 결국 다시 만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모험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 힘든 길을 선택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하고 몇 분 전수사님이 글로 가고 또 반 정도는 그냥 그 평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걷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위야 너 지금 이 길을 보고 있니? 네 사람마다 내가 준 길이 다 다르다 내가 준 은사와 또한 어떤 목적과 그것이 다 달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 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길 다른 사람의 모습 시기하며 질투할 필요가 없어 나는 너를 위한 길을 예비했다 걷는데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숲속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저에게 저를 딱 안아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다시는 제가 시기로 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날 이후로는요 시기심이 해결이 됐어요 유혹은 계속 오지만 올 때마다 저는 물리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다위신데 사월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너무나 그 인상 깊었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정말 해결되었는지는 그런 상황 가범을 알잖아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영어 사역을 하는 분이 필요했습니다 한 분이 참 좋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다른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결국 사역지를 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뛰어나신 분이에요 박사학위, phd의 신학교 교수님이시고요 박사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제가 아는 한 한국인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방문하신 거예요 교회에 제가 딱 그분을 보자마자 아 이분이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간 유혹이 왔을 거 아니었을까요 이분이 왔다가 내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들 수 있죠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결 받았잖아요 아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큰 그림으로 봐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야 제가 그분께 제안을 했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영어 목회하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자기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자기가 함께 합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열정과 장점이 있었거든요 교회에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보다 열 살이 많으시군요 그분이 저보다 열 살이 많으시고 탁월하신 분인데 저랑 잘 지내니까 성도님들이요 희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분이 너무 잘 지내지네 그게 소문이 퍼졌어요 지역에 너무 그 사역자들의 모습이 너무 좋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시기할 수 있는데 어쩜 저렇게 서로 잘 지내지 그것이 너무 좋아서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 정말 그때 그것을 다뤄주셨고 해결해 주셨구나 물론 계속 마귀는요 저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고 이겨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질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시기를 이기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을 믿는 태도입니다 시기란 무엇이냐면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에 대한 불신의 태도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안 주시니까 저 사람에게 줬습니까? 라고 하는 나의 상황에 대한 불신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가 있다면 실상 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으며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반항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악한 시선으로 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 분이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다함이 없다 누가 가져간다고 해서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야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야의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에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먹다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사냐 이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도 먹고 뭐도 먹고 막 이러다가 자신이 지금 부족한 것을 막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만나는 이 과자 꿀 같은 맛이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안식일을 제외하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누에미아 9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도 발이 불을 트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만나만 먹고도 영양분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타민과 영양분이 만나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사육을 하다가 저녁을 안 먹든지 아니면 대충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비타민과 같이 어떤 하나만 먹으면 그 식사가 다 해결되는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만나가 마치 그런 거예요 광야는요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나갈 곳입니다 거기에 잘 먹자고 광야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만나만 먹으면 모든 영양과 비타민이 충분하도록 발이 불을 트지 않고 피부가 헤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애국사람들은 다 줬고 우리한테는 안 줬다 이거예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난 너희에게 사실 모든 것을 다 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가 생명의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이다 너는 나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시기할 때에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너는 나로 충분하지 않느냐 너는 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며 너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이 이미 충분한 것을 다 주셨으리라는 그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시기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까 탕자 이야기 했는데요 탕자의 형에게,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런데 너는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니 아직도 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니 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야 내 것이 다 너의 거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함이 없다는 거죠 10편, 73편을 쓴 아사비 시샘을 합니다 세상에 정말 소위 형통하고 부자들, 잘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시샘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 되나?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형통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 너무 잘 되니까 나도 차라리 그면 그들처럼 살까? 이런 유혹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성소로 데려가더니 결국에는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너 그리고도 시샘이 되느냐? 아, 주님 아닙니다 전혀 저는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10편, 73편, 25절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 받기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더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에 전보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사비 시기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확신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섬리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슬퍼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럴 때의 악한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를 갈라놓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시기를 이겨내시고 주님의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실 문제는요 우리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아등바등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요 이 제목 찬양의 원제는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anged by your love 당신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아멘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섬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찬 만나신 주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시기했던 것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가 시정되었던 것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것보다 주님이 우리가 함께할 힘이 가장 귀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이 시기의 마음을 지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스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신 기한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시기했던 우리의 마음도 있었습니까 주여 오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주여 하나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시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주님 그 만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 우리의 전부의 십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에 십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그 감사와 아버지 고백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기대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경으로 이 시간에 임자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모든 감사가 충만히 회복되어지는 기한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저랑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계속 시기의 마음과 악한 영을 집어넣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린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생각의 입구의 주인이 되어주셨소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 것이나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남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영 다 악한 사단이 주는 것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대적하며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만 그 품겠습니다 주의 한 번 외치고 다시 한 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하나님으로서 믿는 아버지 아버님 머릿속에 아버지 시기하는 마음들 품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에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사로잡아 우리 주 예수님께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악한 사단의 아버지 생각들과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 이룰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요 떠나갈지요 우리의 모든 마음만의 온전히 주의 활세 많이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령만 성령만 아버지 임재하는 아버지 충만한 거하는 우리의 아버지 소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란 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에 정결한 마음을 알아다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만을 주목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강이 주인 되시며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 주님 생명의 공헌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 주의의 것을 지킵니다 아버지 모든 학교 시간들을 아버지 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결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보혈로 지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신을 지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요 원주님 그리스의 정결한 심부로 이 시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부모님 하나님의 신을 지시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기도하시고 우리 강단 밑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시기로 말미암아 좁아진 나의 시야를 나의 눈을 넓혀주옵소서 하늘나라에 큰 그림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눈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에 아버지 병들었던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시기했던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들을 축복하며 사랑하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 지금까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칠퇴했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의 사실은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귀한 주의 동욕자임을 몰랐습니다 주여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또한 주님께서 죽으신 피 울려 죽으신 영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고 그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그 영재 장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의 미움의 마음들 주의 마음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인식의 운전이 주의 마음으로 통과해 주시고 아버지도 넘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머니 우리 하여 주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축복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그 사람도 아버지 주의 백성이며 하늘 밑에 가신 백성이며 아버지께서 죽으신 영혼이며 할렐루야 주요 아버지 모든 아버지 분열과 가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보존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주께서 빛값으로 이으신 공동체를 아버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 이후로 다치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시기란 단어는 없습니다 다치는 시기가 침타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주여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하며 주님 감사하며 주여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더 밝은 마음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비 어미의 마음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숭아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풍일의 마음을 지어리기 바라봐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비 어미의 마음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이 모든 주의 사람으로 승만한 한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주의 무엇인가 주의 사랑 주의 아én 한글자막 by 한효정